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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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을까 혹은 얼마나 직접적일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처음엔 디자이너였어요. 모든 디자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껍데기만 꾸미고 장식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작들에도 알맹이가 보이는 거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미디어 아트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거는 내가 모르는 엄청난 이런 비밀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게 멋있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르골이라고 하지 그거를 돌렸을 때 그 조그만 장난감은 하나도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뻔하고 다 드러내도 좋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함 그 직접적임 그런 것을 이제 좀 제가 작업을 통해서 재생산을 하고 싶었어요. 뮤직박스 프로젝트는 이제 연작인데 한 다섯 개 정도 맨 처음에 시작했던 아주 작은 웹 프로젝트에서부터 퍼포먼스 작업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게 뮤직박스라고 해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큰 원통에 LED들을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는 그런 작업 네 번째 거가 이제 소니 칼럼이라고 하는 원통이 크게 높이 기둥처럼 서 있고 사람이 만지면 뮤직룩 뮤직룩 그게 패턴을 그리고 이거를 크랭크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이제 소리가 플레이 되고 라잇빛 커튼이라는 작업도 있었죠. 유리구슬 커튼들이 이제 똑같이 건드리면 빛나고 소리나고 이 부분은 정말 장난스럽게 그냥 재미 삼아서 만들어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처에서 부처의 바디는 다 빼고 부처라는 상징의 상징만 남겨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전자 장비가 가득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LED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진동 모터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싹 해서 쓰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기술이다 예술이다를 딱히 가리지 않는 사람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뭔가를 이제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부터 디자인이 출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어떤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예술이 되고 중요한 게 갤러리에 있는 작품과 그걸 보는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딱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때 승부가 나도 나는 거고 이야기가 전달이 돼도 되는 거지 그때 이야기가 안 됐는데 뭐 알고 보니 그 작업이 그랬대더라 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도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그래서 그야말로 나중에 진짜 뻔해지게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